또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흥 타령이나 개구리 타고 한국에서 배우잖아 저번주에 뭐 배웠지라이? 저번에도 뭐 한국 배웠잖아? 방감내, 방감내까지 했는데, 이즈람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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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했어. 그럼 이즈람회는 하고, 그 다음에 방감내 배운 놈 점검한 다음에 한국 협회 와. 그러면 되었지, 뭐? 이즈람회는 흥 타령이네, 흥 타령. 이즈람회는? 이즈람용, 이즈람회의 주니저 Benson. 이즈람회 gotten him a great deal. 이즈람회는? 길거리 개구리 개구리 타령 해주세요 곽고기 해주세요 잡고기 개구리 어디있나 안일이 정말 많아 그냥 맨 안일이오 판소리는 안일이 급나 연기를 해야 되요. 연기를 해야 되요. 마당을 버려? 아깝다 내 충청 마당을 버려. 그럼요. 그럼요. 마당을 버려. 그러면 저번에 배운 것이 잊으라면이죠? 잊으라면 시작 잊으라면 잊어 춤만 춤만 온 예즐 안 배우셨나 비다잉?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다시 또 한 번 배우자는 말씀? 다시 한 번 갑시다.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시시시. 그러면 어서 받아서잉. 받아서. 집중도가 떨어졌으면 돼요. 다들 긴장하고 쫄아서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시작 잊으라면 잊어 춤만 시작 잊으라면 잊어 춤만 시작 잊으라면 잊어 오 어지만 본잉 내가 본잉 젊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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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잉 눈 잊을 때가, 눈 잊을 때가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잊어서 내가 너를 잊어서 서서 내가 너를 잊어서 내 앞에 시작 네 앞에 행복이라면 행복이라면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 주마 잊어 주마 잊으라면 잊어 주마 잊어 주마 못 잊을 내가 아니다 못 잊을 내가 아니다 내가 너를 잊어서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이 멍들어도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 주마 잊어 주마 잊으라면 잊어 주마 시작 잊으라면 잊어 주마 잊으라면 잊어 주마 못 잊어 주마 못 잊을 내가 아니다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주마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주마 그 다음에 내 뒷소리 배워야죠 아이고 대고 아이고 대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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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그그 그 따그그 따그그그 따그그 그 그러니까 아하이고 대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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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가 낫네 해 해는 그냥 쭉 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구리 타령 반갑네 하셨죠? 반갑네 하고서 다른 곳을 한 곡 더 배우기로 하겠어요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아니 세 박자 시작 반갑네 반가워 솔리춘 풍이 반가워 앞에서 솔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제 와 끝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제 와 이제 와 아 아 아 그렇지 어디를 갔다가 시작 어디를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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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제 와 이제 와 나를 갔다가 하나 아래에서 떨어채고 나 하나 아래에서 떨어채고 나 여섯 번째 박에서 떠가 나와 주셔야 돼요 하나 아래에서 떨어채고 나 시작 하나 아래에서 떨어채고 나 땅에서 불 끄은 솟아 나 땅에서 불 끄은 솟아 나 아주 잘하셨어요 땅에 섬의 땅에서 불 끄는 솟았나 하우니 타키봉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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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구름 속에 구름 네번째 박에서 구름 속에 5,6박에 그러니까 구름 속에 구름 속에 구름 속에 구름 속에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쌓여왔나 하아 그 다음에 오늘은 뒷소리 하나를 배워야 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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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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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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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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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아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어머 뭔가 아냐 다 잘되는데 너무 되는데 다 되는데 왜 안돼 다 되는데 너무 잘해 시작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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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만 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분석을 해본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다음에 붙일게요 그 차례대로 급하게 마음을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작 그 차례대로 차근차근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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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구 어기야 시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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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구 어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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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함양양자인가 이런 것은 좀 쉬워요. 어떻게 그 말씀이 안 노래했어요. 그런 거 쉬워요. 몰래 타령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어떤 거 안 배우셨어요? 어떤 거? 상주무신 키는 거? 네. 아, 그럼 오늘 저기 한번 싹 훑고 지나가요.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반갑네 반가워. 저 곡 같이 반갑네 반가워 하신 다음에 상주부터 함양양자인가 배웁시다.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 부기 반가워. 설리춘 부기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나무를 차고 갔나. 하나 아래서 나무를 차고 갔나. 땅에서 불 끈 솟았나. 땅에서 불 끈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 던지. 하운이 다 기봉 던지.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하우구 지금. 하우디야. 하우구 오기야. 하우구 오기야. 그러면 이제 상주암청하고 함양양장가를 해보시겠습니다